1, 3, 4, 2번 딸따라 해봐요 이렇게 딸따라 해봐요 이렇게 딸따라 해봐요 이렇게 아이 참 재미있구나 친구들도 신기하게 노래하고 싶죠? 네! 그럼 우리 마이크랑 탬버린이랑 만들어서 신나는 노래방 놀이 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스케치 놔라요 과연 무엇이 탬버린처럼 보일까요? 무엇이 마이크처럼 보일까요? 찰찰찰 신나게 흔들고 롤롤롤롤롤롤 신나게 부르고 자 그러려면 두 눈 크게 뜨고 숨은 그림 찾아 출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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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곰 엄마곰 애기곰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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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나게 흔들어요 찰찰찰 신나게 노래해요 롤롤롤롤롤 자 오늘의 준비물은 이륙 라면 그릇 그리고 호일신과 함께 단추 끈 신문지 낡은 양말을 준비해주세요 와 그래요 이 재료들이 모여서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될거에요 바로 이렇게 와 재밌겠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빙고형 만들기 부탁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회용 빈 그릇이 있죠 자 이 그릇에 단추보다 약간 큰 구멍을 낼거에요 네모난 구멍 자 그래서 칼을 사용해야 되는데 칼을 사용할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망고? 엄마 아빠에게 알립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구요 자 이렇게 길다란 사각형 구멍을 뚫습니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자 이렇게 단추보다 좀 더 긴 이런 구멍을 여러개를 낸 다음에 이런 단추를 준비를 해서요 자 두개씩 짝을 지어서 자 이런 끈으로 사이에 단추구멍 사이에 끈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끼우고 자 끼우고 자 이 사이에 요렇게 단추를 걸쳐놓고요 요렇게 걸쳐놓고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요렇게 붙여주고 붙여주고 자 그리고 요 밑에도 빠지지 않게 붙여주고 네 붙여줄겁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서 찰랑찰랑 소리가 나죠 자 이런 구멍을 이 빈 그릇 이렇게 둘레에 뺑 하니 여러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개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빙고야 헤헤